난 그녈 딱 내 잔 넘긴 상태로 그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면 모든 게 편할 텐데 난 그념 딱 세 잔 그념 그 상태로 어떻게 안 될까 나 그럼 진짜 모두 자신이 믿니 오늘은 정말 끝내 좋다고 말해줘 오늘은 정말 끝내 좋다고 말해줘 나 진짜 딱 두 잔 더 먹고 그만할게 아쉬워서 그래 오늘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딱 한 잔만 더 먹고 집에 갈게 어떻게 안 될까 나 근데 진짜 진짜 취했던데 오늘은 정말 끝내 좋다고 말해줘 오늘은 정말 끝내 좋다고 말해줘 오늘은 정말 끝내 좋다고 말해줘 안고 계속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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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정말끼네 쇼따 고마리요 오늘은 정말 끝내줬다고 말해요 앞으로 나 괜찮을 거라고 약속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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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은? Awesome!